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16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어 2탄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라고요? 목적어의 이해라고요.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목적어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이라고 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다라고 했었어요. 품사.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었죠. 명사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녀석들에는 무엇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이거를 명사류라고 부르겠다. 그렇다면 명사류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혹은 명사구라고 부르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당연히 명사류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준동사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준동사들 중에서도 명사류로 사용되는 친구들이 있었다. 자, 준동사의 종류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투부정사 있었고요. 두 번째, 분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세 번째, 동명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명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는 친구, 명사류로 사용되는 애들은 누구누구밖에 없었어? 투부정사와 동명사밖에 없었네요. 자, 그렇다면 얘네만 명사적 용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 목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명사구, 준동사 말고도 문장 전체가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 명사절이었죠. 명사절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어떻게? 접속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있고요. 두 번째,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뭐뭐 것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와 두 번째, 뭐뭐 인지 아닌지, 뭐뭐 지로 끝나게 해석되는 접속사가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무엇무엇 하는 것이라고 번역되는 접속사는 that이 있었고요. 무엇무엇 인지 아닌지로 번역되는 접속사는 whether과 if가 있었죠. whether, if. 그리고 의문사는 wh 단어들이었고요. 의문사 자체가 뭐인지 아닌지 모르는 녀석들이니까 해석도 어떻게 된다? 무엇무엇 지라고 해석이 된다. 제가 지금까지는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whether, if 중에서도 whether라는 친구와 의문사인 wh라고 하는 친구들은 둘 다 의문사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 whether는 접속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불린다? 의문사라고도 불리는구나. if 같은 경우에도 의문사적 접속사라고도 부르니까 아, 이 친구들은 비슷하게 사용되는구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명사류의 종류를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애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준동사 중에서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라고 했었죠. 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둘 다 명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명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부정사에서 명사적 용법을 지워버리고 동명사만 사용하면 될 텐데 지금 둘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드러내는 의미와 동명사의 명사적 용법이 드러내는 의미가 살짝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쓸 가치가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요. 특정 동사는요. 뒤에 투부정사만 가져오고요. 특정 동사는 뒤에 동명사만 가져온다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냐라는 것은 앞세어 나온 동사의 의미와 관련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런 동사가, 이 동사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졌을 경우에는 누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투부정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과거지향적 혹은 현재지향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일 경우에는 누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동명사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100% 먹히는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거의 다 먹히는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다 먹히는 규칙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경향성이라는 거지, 일반적인 경향성이라는 거지 절대 법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뭘 써야 될지를 때려 마치되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거나 독해의 문법, 독해에서 만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체크해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모두로 사용될 수 있는 친구들 모두로 사용될 수 있는 친구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의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사들도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 모두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있다. 별 의미 차이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 의미 차이가 있는 것들은 독해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미 차이가 별로 없는 녀석들이다.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현관패들 하나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다도 형광펜 하나 쳐두시고요. 됐죠? 자, 보니까 이러한 동사들은 주로 어떤 녀석들이다? 좋다, 싫다, 시작하다, 계속하다의 의미를 갖춘 녀석들이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men love to wonder, and that is the seed of science. 이렇게 돼 있죠? men, 여기서 men은 남자가 아니라 인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love to wonder. wonder, 궁금해하기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and, 그리고 that is the seed of science. that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야? 그것이 뭐야? 앞선 문장이 되겠죠.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 사실은 that is the seed. 씨앗입니다. 뭐의 씨앗이야? of science. 과학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즉, 과학의 씨앗이란 건 무슨 뜻이야? 얘를 토대로 과학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to wonder이라고 써도 되고 wondering이라고 써도 같다라고 되어 있죠. 됐죠? 14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some novelist novel이라고 하면 뭐예요? 소설이잖아. 근데 ist가 붙었으니까 소설가가 되겠죠. 일부 소설가는요. prefer to include as many characters as possible in their stories. 이렇게 돼 있죠? prefer이라고 하면은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동명사로 to include 써도 되고요. including ing를 써도 된다. 포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as many characters as 이렇게 나왔죠. as, as 나왔네. 자, 펜 굵기를 좀 높여보면요. as 다음에 원급이 나오고요. 혹은 원급이 수식하고 있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 as가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는 겁니다. 우선은 as랑 as가 없다고 생각하고 번역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아? 얘밖에 안 남죠? 얘만 먼저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만큼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조금 지저분한데 다시 as 무언가, as 무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자? 우선은 as랑 as 뒷부분이 다 없는 것처럼 보자. 그럼 누구밖에 안 남는다? 사이에 있는 얘밖에 안 남는다. 일단 이렇게만 먼저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뒷부분만큼 이렇게 번역하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include 포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뭐를? many characters 아, 얘가 목적어 부분이었나 봐. include to include나 including의 목적어였나 보다. 그런데 possible 가능한 만큼 오케이 in their stories 그들의 이야기 속에 가능한 한 많은 캐릭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하나 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표현을요. 우리는 원급 비교 혹은 동등 비교라고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원급 비교 혹은 동등 비교로 공부하지 않더라도요. as as possible as as possible 이라고 하면 가능한 한 어쩌구 저쩌구 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어쩌구 저쩌구 오케이 자, 136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you begin to feel thirsty when your body loses one percent of its water 이렇게 돼 있죠. 너는 begin to feel 혹은 begin to feeling 너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뭐를? thirsty thirsty 그러면 그러면 목마른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죠. 아, 그러면 feel의 보어로 얘가 이렇게 나온 게 되겠네. 오케이 begin begin to feel thirsty 목마른 상태를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 when your body 너의 몸이 loses 잃었을 때 뭐를? one percent of its water 1%를 잃었을 때죠. 뭐의 1%? of its water 그것의 물의 1%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뭐야? body가 되겠죠. 너의 몸의 물의 1%를 잃고 나면은 너는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게 뭐예요? ing를 사용하나 투부정사를 사용하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아래 나와 있는 애들은 의미 차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미 차이가 있는 동사들 이렇게 형광펜을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형광펜을 쳐놓게 되면 어떤 점이 좋죠? 아, 이번 요닛에서 배우는 건 뭐야? 모두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첫 번째 의미 차이가 없는 동사들을 볼 거고 두 번째 의미 차이가 있는 동사들을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목차가 짜여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조금 더 내용이 정갈하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어떤 녀석이 가져온다 그랬어요? 미래지향적인 동사가 가져온다고 했었고 동명사는 누가 가져온다 그랬어요? 현재지향적 혹은 과거지향적인 동사가 가져온다 라고 했었죠. 이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 이라고 하면 기억하다는 뜻이죠. 기억하다.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할 것 아직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Remember ing라고 하면 했던 것을 기억하다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지향적 혹은 과거지향적 이라고 말을 하면서 과거지향적 이라는 문구만 쓰고 있죠. 왜 그러냐면 뭐뭐 한 것 이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번역이 확 와닿질 않아요. 뭐뭐 했던 것 이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와닿는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Remember ing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forget forget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습니다. forget 잊다 까먹다 라는 뜻이잖아요. forget 후부정사 하면 뭐뭐 할 것을 잊다 뭐뭐 할 것을 잊다 forget ing라고 하면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regret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안 삽니다. 그래서 따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regret 후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아직 안 한 거죠. regret ing는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하다 이게 유감이다 라는 말이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후회하다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고 미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할 수가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아 유감이란 말은 후회의 미래 버전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와닿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트라이투부정사 트라이 i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트라이투부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스탑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얘랑 같이 세트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고 번역을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 둘을 세트로 외워두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트라이 ing 트라이투부정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트라이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트라이 ing 는 한번 해보다 라고 번역이 되는데 얘네는 따로 구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라고? 구분하지 말자고 구분하지 말자 왜? 가가 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사실은 트라이투부정사 트라이 ing 도 기존 위에 있는 세 가지랑 비슷하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특정 원서에서는요 뺨을 때리려고 했는데 뺨을 때렸어 그러면은 ing를 쓰고요 뺨을 때리려고 했는데 못 때렸어 그러면 트라이투부정사를 쓴다라고 설명하는 미국 문법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스탑 같은 경우에는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스탑은요 아래 나와 있죠? 스탑 트라이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멈추다 스탑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기 위해 라고 적어놨죠?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탑 빙 이라고 나왔던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아래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기억해라 명령문이네요. 명령문 뭐를 기억해라? To put 놓을 것을 기억해라. 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뭐를? A name tag 이름표를 어디에? On your back 너의 가방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붙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You might lose it 너 그거 잃어버릴지 몰라. 오케이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달아두라는 거죠. I remember putting a name tag on my back 위에 보니까 to put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래에는 putting 이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나는 기억한다. putting 붙였던 것을 기억한다. a name tag 이름표를 on my back 내 가방에 아 to와 ing밖에 차이가 없는데 해석이 완전 다르게 되고 있네요. it had my name and phone number 그것은 had 가지고 있었어 my name 내 이름과 and phone number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어 자 일시 가르치는 게 뭐예요? name tag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이 되게 많네요. 149번 문장 have an aim in life have 가져라 뭐를 an aim 목적을 가져라 in life 삶 속에서 목적을 가져라 then 그러면 don't forget 절대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뭐를 forget 다음에 to 부정서 나왔으니까 뭐 뭐 할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해야겠죠. to pull 당기는 것을 잊지 말아라 the trigger trigger를 당기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케이 제가 이걸 그러면이라고 잘못했었겠는데 그러고 나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겠죠. 이거 무슨 뜻이야? 목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걸 잊지 말래요. 즉 방아쇠가 여기서 나타내는 게 뭐야? 행동에 옮기는 것이 되겠죠. 오케이 행동에 옮기는 것도 잊지 말아라 목표만 갖지 말고 행동으로까지 옮겨라 라는 거죠. 150번 문장 보니까 똑같이 forget forget 인데 여기는 ing가 나왔고 위에는 투부정서가 나온 걸 보여주고 있네요. never forget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뭐를 hearing 들었던 것을 뭘 들었던 것을 this song 이 음악을 들어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hearing this song 이 음악을 들었던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죠.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됐죠? 처음으로 이 노래를 들었던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151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we regret to say that we are unable to help you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뭐야? regret 투부정서와 regret ing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네요. 나는 regret 후에 유감입니다. 뭐가 to say that 뭐뭐라고 말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뭐라고 접속사 대시 나왔네요. we are unable to help you 우리가 unable to 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be able to 에 반대말인 거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be able to 라고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뭐랑 똑같은 말이야? can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얘는 unable이니까 할 수 없다 가 되는 거죠. we are unable to help you 우리가 너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것을 말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152번 문장으로 가보면요. don't regret 후회하지 말아라 making 만들었던 것을 뭐를 a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을 만들었던 것을 절대 후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learn from it 아 계속 명령문이 나오고 있네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move on on 이라고 하면 부사적으로 부사적으로 계속해서 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여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and 그리고 don't look back 절대 look 보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빼기 붙었으니까 뒤돌아 보지 말아라 라는 거죠. 오케이 그쵸 우리가 잘못된 선택은 할 수 있어 잘못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워서 나아가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153번정으로 넘어가 보니까 try가 나와있죠. 아 try to 부정사와 try try ing를 비교하고 있는 거네요. don't try to become 어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누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man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of success 성공의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but 그러나 어 보니까 보니까 not 나오고요 but 나오고 있죠. 이거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not a but b 구문이네요. a가 아니라 b 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 되려고 하지 말고 b 해라 라는 거죠. rather try to become 아 되려고 노력해라 뭐가 되려고 노력해라 a man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of value value 라고 하면 가치란 뜻이죠. 가치의 사람이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라는 거네요. 됐죠? 154번 보니까 the company 회사는요 provides 제공합니다. 뭐를? a free play version 무료 플레이 버전을 제공합니다. 아이고 전이 끊겼죠? 목적언에 of the game 그 게임에 무료 플레이 버전을 제공합니다. so that 이라고 하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everyone 모두가 can play trying it online try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시도하다가 되겠죠. 한번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t 그것을 그 게임을 온라인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죠? 155번으로 넘어가보면요 never stop ing 나와있죠? 아래는 stop to 부정사 나와있고요. winners 승자들은요 never stop learning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뭐를? learning 배우던 것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라는 거죠. OK at a road sign stand road sign stand 그러면은 길거리에 있는 스탠드 가판대죠. 가판대 길거리 가판대에서 we stopped 우리는 멈췄습니다. to ask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ask for 묻기 위해서 directions 방향을 길을 묻기 위해서 잠깐 멈췄습니다. 라는 거죠. 아 여기서는 무슨 정용법이다 두부정사의 부사정용법으로 쓰였고 여기는 동명사의 명사정용법으로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거죠. 156번으로 넘어가 보니까 선택문제가 나와있죠. we couldn't stop laughing 이 맞겠죠. 우리는 stop 멈출 수 없었어 laughing 웃던 것을 멈출 수 없었어 because 왜냐하면 the comedy show 그 코미디 쇼가 was so funny 매우 웃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어있죠. OK 웃겨서 웃긴 거라서 웃기 위해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이상하니까 당연히 to laugh to laugh 가 아니라 laughing 이 옳겠죠. 이거는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157번 보니까 forget 다음에 두부정사와 ing 나와있는데 정답이 뭐죠? 한번 직접 해보시고 to turn 이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don't forget to turn forget 다음에 두부정사 나오면 뭐 뭐 할 것을 잊다니까 절대 잊지 말아라 뭐를 turn off your cell phone 너의 전화기를 끄는 것을 잊지 말아라 before the play starts 그 공연이 play가 공연이라는 뜻이 있죠 starts 시작하기 전에 끄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케이 껐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끄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게 올바른 해석이 될 거고요 158번 159번 잠깐 멈추게 하시고 한 번에 풀어보시고요 다 풀어보셨으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ou should brush 너는 should brush 닦아야만 해 for at least two minutes 적어도 2분은 닦아야 돼 at least 그러면 적어도 라는 뜻이죠 at least twice a day at least 그러면 적어도 라는 뜻이니까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은 적어도 2분 동안 닦아야 돼 remember 기억해 to brush your tongue too 너의 혀도 닦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 라는 거죠 앞에서 무언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으니까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게 옳을 거고요 그러니까 remember 투브 정사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가 나오는 게 맞겠죠 159번 the electric toy 그 전기로 된 장난감 자동차는 stopped working stopped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작동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try changing the battery 한번 배터리를 바꿔봐 that will fix the problem 그것이 그것이 대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앞 문장 전체가 되겠죠 배터리를 가는 것이 will fix 고쳐줄 거야 the problem 그 문제를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는 건 이상하니까 한번 고쳐보아라 한번 시도해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changing이 더 적절하다라는 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6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유닛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외우셔야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문장들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 특히 거북하셨을 수도 있는데 봐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